이런건 기념사진 납득이 좋다 최저 smol은 김치 고담은 김치 천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정을 지켜보십시오 영광의 목표는 보통 예정인데 그러다가 고담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Person을 마시고 그러면은 아! 자! 그리고 lobby중이 이제 공격 중이 와우 내 얼굴이 크네 이를 보이게 이제 옷이 낫죠 목사람들이야? 이제 아주 가까우니까 저도 만만치 않게 큰데요 가까운데 거리가 가까워져요 이렇게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아시죠? 천재적도 많았는데 다 같이 합치면서 노력해서 여기까지 50여 명 그리고 여기 오시면 와서 이렇게 좋아서 느끼는 게 우리 수월에서부터 사장국만 신고 싶고 아, 화낸다고 한마디 얘기하지 않을까? 아, 화낸다고 한마디 얘기하지 않을까? 내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한테 하는... 야, 이건 뭐... 아, 누구지? 아, 이런 말까지... 아, 네, 저희도 많이 시간도 얘기하셨는데 원래는 이번 주에 저희 시험을 내내 시키는 데가 저희도 모시고 나서 살 때 있거든요 여기 시대의 시간들이 다 올라오실 거에요 근데... 진짜... 그게 지옥이 안 나왔어요 작년 감사드레이드 분들도 여러분들도 주시는데요 방금 이제 한 분사에 나가면 많은 분들 잠깐씩 인사해가지고는 갈때마다 순수하고 의견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각상 뭐 뭐, 이렇게 같이 오게 되면 뭐,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다지 꿈이라도 한 5학기 정도 같이 잘 꾸린 것 처럼 그렇게 친한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여기서 참석하고 싶고요 오히려 그리고 한 공간에 이렇게 이 공간에 감사합니다.